오케이, 됐어. 어, 각별님이 뭐라고 하는데? 해! 야생서버야 그냥. 해! 야생서버야 그냥? 좀 불안한데? 어, 뭐지? 어? 뭐 일단, 일단 야생서버다니까 일단 할게요, 여러분.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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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. 아, 진짜 칠각별 죽는다! 아, 칠각별 죽는다! 진짜로! 아, 칠각별 죽는다! 아, 칠각별 죽는다! 야, 뭐야? 잠깐 방, 방만. 뭐야 저거! 나무를 그러면은 캘 때마다 지금 맞아야 돼? 얘네한테? 그니까. 야, 나 이거, 어? 으흠. 랄랄라. 랄랄랄라. 하이퍼모드 클리어 도전? 하이퍼모드 클리어 도전? 랄랄라. 랄랄라. 랄랄랄라. 제가 그, 이, 영상을 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됐어. 랄랄라. 어흥? 일로 와봐. 왜, 뭐하게 해? 너 있잖아? 어. 여기, 여기 이 나무 캐 봐. 깻모를 풀고. 아, 나 이런거 무서운데? 아냐아냐. 깻모를 풀고 한번 해봐봐. 랄랄라. 오케이. 나무 랄라. 나무를 캐 아니면 나무 닙을 캐. 와 버텼어 이거? 이거 버텼어 칠각별?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하게? 딴따딴 딴딴 딴딴 두 번째 실험! 빠밤 이게 진정한 뜰렙인데 음 두 번째 실험! 빠밤 야 나도야 잠깐만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딴따라란 딴딴 딴따라란 딴딴 어? 일단 뭐... 난 편하게 있으면 되겠구만 잠깐만 기다려봐 어허 어 이게 오우 따르르르르 따르르르 따르르르르 따르르르르 따르르르륵 다단단단 일단 speed 이거 search 싸이코가 따로 있어 kry토 후라이 킹 댕 hole 아니고 neither 아 나 이거 방송 내가 튕기네 이거? 음 자 그러면 조금만 언더러 하고 어 조금만 참아 볼게요 여러분 음 하지만 한 2000으로 한 번 해서 해보자 몇 가지 버티나 각별 능력 테스트 200 일단 200개 나도 여기 부셔봐 가운데 아 또 게임을 풀고? 어 나한테 와서 누나한테 와서 어 누나 나 보여? 어디? 나 누나 여기 여기 어 그래 그래 오케이 갑니다 자 3 2 1 이게 안 뭉쳐있으니까 생각보다 별론데? 어 뭐야 어 치고는 있는데 나무가 너 등가가 중반 했어 어디갔어 나무 야 나무 치는 속도가 왜 이러냐 어 Korean 거의 이거 나무 카펫 웨우! 나무 카페! 따배바밤 따배밤! 야! 어이가 없다 어이가. 야! 야생할까? 뭐? 이제? 야생을 어떻게 해 여기서! 이제 야생하자! 아니 또 뭐가 있을지 말고! 아니야 괜찮을 거야. 대눈이 상호거든? 야 어쨌든 라더야 누나가 이제 야생을 시작해보려고. 우리 다이야를 캐자 일단.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. 누나 나무 있어 여기. 여기. 어래? 응. 오케이 일단 가보자고. 가보자. 오케이. 이세계삼남매 사모가 또 기깔나게 재밌잖아. 그렇지. 벌써 내용이 나왔지. 궁금하죠 여러분? 궁금하면 금요일에 오세요. 아 이거 나무가 귀해가지고 참. 뭐야 누나 작업거대 이거 키가 없네? 어? 뭐 작업대? 어 작업대 나한테 있어. 내려와. 설치 좀 해줘. 으흠. 기다려봐. 잠깐만 여기 옆에 좀 파고. 공간이 없으니까. 으흠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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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보자. 응. 어 바로 철. 바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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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. 바철. 내가 철은 진짜. 너무 어두운데 이거? 기통적이 잘 찾지 이거? 너무 어두워요 신님 저희 그거 해도 될까요? 그래서 바로 철 좀 해줘요? 으음. 잘꾼. 어?! 나 석탄 얻었다. 오케이 누나 그럼 화로 만들어줄래? 바로 철 넣어줄게요. 꼽. 철 몇 갠데? 여덟 개. 곧깨 두 개 만들 수 있어. 얘 이거 하이퍼코어 야생클리어 할 수 있을까? 하이퍼코어가 뭐야? 이게 각별님이 그 나무 막 치고 그런게 각별님의 하이퍼코어 시리즈야. 각별님 채널에 있는. 근데 나무만 그런거야? 일단 돌은 안그러는데 철이랑 나도 나무만 그런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너가 싫어하는 크리퍼의 하이퍼코드 있긴해 나 그럼 나가 바로 나 진짜 농담하는거 아니야 진짜 그거 안돼 있긴해 나도 여기서 꾸어지면 너가 이거 다 챙겨 발전과제 달성 이제 철좀 들어라 나도야 니가 이거 써 누나가 딴거 할게 약간 좀 장난치는것도 싫어해 가꾸님 제일 좋아하는거야 난 어느쪽으로 파지? 이스트, 이트로 파야겠다 누나 다이아는 Y11이야? 11이지 나는 11에서만 캐 그치 나도 10에서만 캐는데 왜 나 하나도 캐 진짜 어이없어 아 진짜 어이없어 오늘은 잘 캘 수 있을거야 껌쩍이요 껌쩍이요 일단 11까지 쭉쭉 내려갈게요 용엄 소리 나는데? 어 용엄이다 우와 동굴 나이스 맞아 그럼 횟프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횟프를 왜 만들어? 아니 몬스터 나오잖아 아 몬스터 나와서? 아니 사실 몬스터도 약간은 무서워 크리퍼만큼은 아니지만 아 몬스터도 무서워 갑자기 갑자기 거미가 확 덮치면 은근 어? 심령 놀란다니까 그래 무섭지 맞아 가장 안 무서운거 좀비 스켈렛군 가장 멀쩡하게 생겼어 좀비나.. 좀비 소리 나는데? 누나 같이 가 갑자기 몬스터 나온다니까 의지할 사람은 필요해졌어 오 다이아 누나 어딨어 누나 어딨어 나도야 누나 다이아 어디있냐고 밑에 받아서 찾아오세요 오케이 아 좋아 어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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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저거 어 다이아 또있다 여기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뭘 본거야 아니 스크레토리에 저거? 너 죽었어? 아니 뭐야 쟤 랩피드파이어야 무슨 나도 죽었어? 누나 근처에서 죽었는데 그래? 얼른 와 나도야 누나 쟤 좀 잡아줘 우리 TP는 허용하자 쟤 어떻게 잡니 누나가 누나도 지금 나약해요 좀비는 멀쩡해? 그건 나도 장담할 수 없어 조리 한마리 보이거든? 어우 갑자기 진짜 와우 야 디피컬티를 쎄게 할거면 우리 포 하나도 줘라 이 악적한 신 우와 와! 왜왜왜 누나 죽었는데 이미 나온 누나 게임 나가야 되는데 죽었는데 그냥 죽었다고? 어 죽었는데 아닌가? 나 누나 쓰러진거 봤단 말이야 여러분 보셨어요? 누나 캐릭터가 아닌가? 얘네봐 누나 하면 뭐야 저거 야 이거 뭐야 에라이 진짜 장난하나 어 여러분 들어왔는데 스켈레톤이 알아서 죽어있네요? 쟤네끼리 싸워가지고 그런지 어 그러네 근데 좀비 한마리 좀민이 한마리 뭐야 쟤 왜 이렇게 작아 좀민이 어디? 저기 좀비 엄청 작은데 쟤? 뭐야 쟤 좀민인가? 나한테는 그냥 크기로 보이는데 여기 좀민이 왜 이렇게 작아 아악 왜? 이거 안 때려지냐? 때려지네 아 근데 엄청 작아 때려 난 보여 난 제대로 보여 그래? 난 작게 보이는데 누나 나만 이게 작게 보여야 정상인 거 같아 뭔가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? 접을까 그냥 정상적인 걸로 하면 안 돼? 우리 최신버전 어 괜찮아 괜찮아 누나 또 마크 최신버전의 아쿠아맨 창인데 괜찮아 괜찮아 야 일단 내가 다곡을 만들긴 했거든? 나도야? 이거 내가 봤을 때 답은 일자굴이다 우리는 일자굴로 계속 어? 해야 돼 그냥 이거 이거 입어 이거라도 야 여러분 이거 일자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그러면 저희 그냥 흐흐흐흫 누나 햇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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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갔어 목들이 되게 무섭다 햇불 여기야 여기여기 오늘의 목표는 라더야 어헝 생존해서 일단 다이아를 쭉쭉 맞추자 어때 오케이 근데 이거 다이아 맞춰서 준 거 아니야 이거? 스켈레톤을 만나면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 엔더 드래곤은 멀쩡하나? 막 플레스에 1초에 열고 쏘는 거 아니지? 뒤에 다이아 2개 그거 넣어놨어 아직 엔더 드래곤은 없을 것 같은데? 엔더 드래곤은 하이퍼코어 아직 없지 않을까? 없지 않을 까지 누나 엉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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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일자구를 팔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위험해서 어허 에허 위험해 무서워 아휴 어떡하나 이 동굴이 꿀인데 이 동굴이 꿀인데 지금 꿀동굴에 너무 뭐가 많아 그치 에헤 아 나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아냐아냐 우리 할 수 있어 어허 아니 오랜만에 모니터 나오느냐생인데 다행히 크리퍼는 안나오도 뭔가 이상한 이상한 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크리퍼 보다 너무 강력한 보다는 나은데 아 크리퍼보다는 나아? 어 오늘 야생을 일단 좀 하자 와 이거 깜짝 놀랐네 아까 각별님 안 보고 있을 때 몰래 디피컬티 바꿔버릴까? 보고 있을걸 100번 저런 거 즐기는 사람 특 무조건 계속 보고 있어요 각별님 지금 뭐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니까 먹으면서 펑트 앞에서 보고 있겠다 먹으면서 과연 보고 있을까? 먹으면서 과연 보고 있을까? 야 안 보고 있으면 바꿔버릴 자스 바꿔버리면 뭔가 벌받을 거 같지 않아? 맞아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일단 다이아를 조금만이라도 더 캐 볼게요 여러분 다이아가 소중하니까 엔더 드래곤 굳이 다이아셋이 아니었더라도 잡을 수 있지 않나? 누나 엔더맨 잡을 필요 없이 내가 요즘 최근에 마크 야생하는 거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단 말이야 어떻게 물을 물 그 뭐냐 물 바가지를 한 20개 가져간 다음에 물에 다 뿌려 어 그리고 엔더맨들이 물 무수해서 못 와 물에 데미지 입어 얘들아 어 혹은 호박 있잖아 나 거기 가서 호박 쓰면 먼저 때리지 않는 이상 그게 많은데 아니 뭐 호박 머리 아니 뭐 그건 알겠는데 일단 우리가 엔더 마을에 가야되잖아 거기 어 그럴려면 지옥 가야돼 지옥은 왜 엔더 그 엔더맨 거기 진조했다가 블레이즈 가루를 묻혀야지 엔더의 눈이 되잖아 맞죠 여러분 저 똑똑하죠 하나만 나와도 다이아 딱 하나만 더 발견하고 여러분 엔더맨을 잡든 뭐 어쨌든 나는 지금 지옥 문을 좀 열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없어 지금 어? 다이아다! 다이아라고? 진짜? 어 룩끼야 다이아 룩끼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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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많아 오케이 됐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넷 오케이 네게 좋아 누나 라도야 근데 물이 있냐 물? 어 물 없어 물양농이 만들어서 물 좀 퍼와야겠다 우리 물 어디서 찾지? 라도야 여기 지키고 있어봐 그러면 누나가 뭐야 잠깐만 왜요? 물소리가 나 물소리가 난다고? 어 물소.. 어디 어디 어디? 여기 근처에 누나 조심해 몬스터 어 응 물소리 나지? 어 난다 난다 어느 쪽에서 나는 거지? 뭐 이쪽에서 물소리 나는데? 오 오 났다 찾았다 오케이 이제 그 근원을 찾아서 양독이 만들어서 하면 돼 어 어 나 근데 이거 그만 써야겠다 큰일 날뻔 했네 왜 내구도 다 달았어? 어 내구도 다 달 뻔 했어 어 벌써 그렇게 썼어? 어 아잇 누나야 여기 양둥이 어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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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글러가는 중 아유 씨 나 가버릴게 아유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우우 오케 여기서 여기로 오케 누가 없지? 오케 됐어 내려가 빨리 빨리 무서워 무서워 우후 이제 지옥은 갈 수 있어 좋아 나 지옥이 더 좋아 왜에? 지옥이 뭔가 또 평화롭지 않아 마크 신기하게? 어휴 어휴 어? 스타들라 뽀빠 스타들라 뽀빠 스타들라 뽀빠 아유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어우 가끔 쏠뻔 근데 지옥에서 평화로운 게 돼지 좀비네나 먼저 안치면 공격 안 하잖아 음 블레이즈나 그런 애들도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 어디 성 같은 데만 나오잖아 이 곡괭이가 너무 좋아서 밑에가 그냥 쑥 파였네 깜짝 놀랐네 다 자갈처럼 생겼어 어 여깄다 여깄다 손으로 캐서 나오나? 무시튼? 어 하나 둘 세 개만 더 캐면 되네 둘 셋 조심조심조심 됐스 그러면은 여기 여기여기 나왔다 뽀빙이들 오케이 가져오세요 그냥 만들어서 줄게 라이터 아니야 나 철 많아 오케이 만든 라이터 어디 가서 하네 여기여기 오케이 오케이 컴온 이거 뿌렸어 먹었어? 먹었어 가자 아싸 지옥이다 먼저 가요 네 이거 안 챙겨가?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요? 근데 여기 우리 그거 유적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유적을 이거 어느새로 찾죠? 한 수밖에 없지? 한 수밖에 없지? 없지? 도착해 저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